안녕하세요. 민찬씨 정면 봐주시고요. 환한 미소 부탁드립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비주얼 담당 멤버입니다. 1998년생 22세고요. 왼쪽 한번 봐주세요. 큰 눈에서 나오는 분위기는 눈빛이 굉장히 매력적인 멤버입니다. 보컬을 담당하고 있고요. 비주얼은 기본이고 사제다능한 매력, 정말 매력이 많은 친구입니다. 어떤 매력을 가졌는지는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차차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MC도 잘하고 연주도 잘하고 무대에 뛰어난 친구입니다. 민찬씨 중앙 보시고 하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촬영 마무리 할게요. 네 번째 멤버 가겠습니다. 개인 촬영 개연. 무대 중앙에 서주시고요. 포즈를 부탁드립니다. 1999년생 21세입니다. 리드보컬을 맡고 있고요. 개현씨입니다. 이름 독특하죠. 팀의 허리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멤버들의 의견, 중재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요. 아이돌한테도 팀워크가 엄청 중요한데 개연씨는 예능감까지 갖춘 멤버이기 때문에 팀의 허리를 잘 지켜주리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곳에서 앞으로도 개연씨 볼 수 있길 바래요.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 귀엽습니다. 귀엽습니다. 중앙 보고 하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개연씨 촬영 마무리 할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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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섯 번째로 고맙습니다.